네 여기는 상해공항이고요. 지금 비행기가 지연이 되고 있어요.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. 지금 막 안개가 끼고, 저분이 또 찍혔네요? 부디 여신이? 의도한 건 아니고요. 네, 지금 비행기 빨리 타고 가야 되는데 큰일이네요. 그보다 제가 힘드니까 공항 패션을 포기했어요. 사실 서울에서 짐을 싸울 때 착장을 여러 개 해가지고 멋있는 코트에 그리고 신발, 멋있는 거, 클리퍼랑 여러 개 신고 있는데 발 뒤꿈치 까지고 막 공항에 걷고 부르니까 힘들어서 제일 편한 이렇게 편하게 편한 패션으로 왔습니다. 보이나? 보이나요? 아휴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조만간 또 멋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 뒤에 짱매가 있네요. 짱매 짱매 짱매